가수 김동률씨가 신곡이 담긴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김동률은 지난 2004년 4집 발매 이후 3년 만에 신곡 감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는 베스트 앨범의 기억의 습작, 추중진담 등의 히트곡들과 함께 실렸습니다. 김동률은 신곡 감사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뜻의 노래 제목으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24인조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김동률은 오랜 시간 아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